끝내기 전에 끝내기 전에? 지금까지 우리 드론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? 네 많이 했죠 열심히 했죠? 그럼요 진짜로? 당연하죠 진짜죠? 그럼요 그러면 김재진씨한테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 정말요? 정말 재밌거든요 기대됩니다 이게 FB레이싱이 실제로 날리는 걸 보는 것보다 한 두세 배의 스피드감이 와요 음... 결길 준비되셨나요? 기대됩니다 진짜로? 그럼요 이 세계에 빠질 수 있는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가 될 겁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재직씨를 여기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죠? 여기가 바로 드론 레이싱 경기장입니다 아스 한번 하늘을 날라 볼 거예요 네 우선 영상에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해보실래요? 자 이루 가겠습니다 네 오 오 첫 번째 게이트를 쏘놔서 갑니다 오 오 오 속도감 장난 아닌데요? 그죠? 네 자 자 좌회전 오 한 번 더 자 회전합니다 로 로 로 로 로 로 무한회전 도발기 도발기 도전 도전 회전 오오 오오 아까 연습한 게 표시가 나네요 도구하는 거는 완전 틀이네요 네일 한번 떠나 볼까요? 네일 오오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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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근데 뭐 첫 게임 치고는 잘했어요 어떡하죠? 아이 괜찮아요 그래요?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네 죽으러 가야죠 아 맞아 죽으러 가시죠 네